야, 이거 해야 돼 아, 어쩔을까? 월프랑 팔팔팔 japanis bbq에 왔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뭔가 고이가 땡기는 날 그러면 점심에는 고기 먹어야죠 점심부터 사람이 많아 점심부터 사람이 많아 점심부터 사람이 많아 점심부터 사람이 많아 점심부터 20분 기다려야 되는데 오전 11시 40분 하고 점심부터 고기 먹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오래 기다리는 사람들 점심부터 멈춰서 점심부터 멈춰서 이즈 파인 한 칼내 번이로 한 스파이지로 그린 샐러드 스파이지나 샐러드 피프통 리피 아스파가루 치킨이 김치, 와사비, 진젤 그리고 다야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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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와, 저도 맛있게 여기, 여기, 여기 샐물, 파파초, 룩 크라ub, 스파이크 튀넷살릇, 샐넷, 샐넷, 아매드베큐 땡큐 난리 났다, 먹 엄청 많아 응, I love it 내가 저 시윗살릇을 먹여 주거라고 좀 했거든, 엄청 많았어 스윗서로 요즘은 그냥 먹이는거 아니야? 먹고 좋아하고 나면 쟤이 좋아하는 국톱부터 국톱? 국톱밖에 아니에요? 국톱밖에 안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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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먹 sociedade filtr Viper 모짜렐라 이 조그랑 맘에 듭니다 두 갈비 두 갈비 다른 갈비 그리고 두 갈비 두 갈비 해로디언가? 두 갈비 아까 화력이 좋나 했더니 불이 너무 세게 클 불이 줄어가지고 화력이 안 좋네 주문은 제주에 두 갈비 두 갈비 두 갈비 양념에 맞추면 양념에 맞춰면 양념에 맞춰면 양념에 맞춰면 뼈. 안녕 과일국자는 라면 맛있겠다 냄새 괜찮아요 그 동안 올류집에서 먹었던 라면 중에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응 I think we're ok but do you have a dessert? I can eat but we have the record and it's for the night and we love it I'm fine, you can have a check I want to eat this foo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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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 Thank you 일단 전시부터 저희가 너무 배가고파서 미친 듯이 고기를 흡입하고 나왔습니다 또 뭐 중간 거 먹었는데 이것저것 먹을게 많아요 뭐 롤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래요 일본 제페니스라고 되어 있어서 주인을 한 것뿐인데 제페니스라고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마무리가 미소라면으로 끝이 났는데 근데 라면이 맛있었어요 잘 먹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너무 배불러지게 힘이 하나도 없다 커피 마시는 어디가? 에스파이웃 도달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게